최근 인터넷을 달군 한 장의 사진 볼록한 디라인이 눈에 띄는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바로 이태임 씨였는데요 지난해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로 연기 호평을 받으며 배우로서 입지를 굳힌 이태임 씨 이태임에게 연기는 뭐다? 삶이다 연기자를 이제 할 수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연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녀가 지난 3월 돌연 은퇴를 선언해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삶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? 당시 소속사조차 알지 못했던 이태임 씨의 활동 중단 선언 그녀의 갑작스러운 은퇴 배경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태임 씨가 임신 3개월이며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마흔 전에는 그래도 아기를 갖고 싶어서 마흔 전에는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고 결혼 발표 후 이태임 씨의 예비 신랑에 대한 루머가 떠돌기도 했는데요 소속사는 모두 사실 무근이며 예비 신랑은 12살 연상의 일반인 사업가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탄탄하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로 주목받았던 이태임 씨 매 작품 속에서 남다른 S라인을 뽐내던 그녀 B라인마저도 아름답죠 이태임 씨는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태임 씨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water you